지금 당사장 합의가 안됐습니다 아 몰라요 쫓아오지 마세요 허허허 나랑 합의 안됐어 자 오늘 한 개는 시벌리 이거 1대1 모두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 재능을 펼치도록 할게요 칼로 다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쿄 듀얼 여깄다 어 이거 뭐야 듀얼 아닌데? 35킬인데? 저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어어 야아 나 칼 없어 나 칼 없어 으아아아악 사람 살려! 뒤에 저기있어 야아아 도와줘 죽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래 합의를 해야 돼? 어떻게 합의하는데 아 막 싸우는거 아니야? 당사장 합의를 해야 돼? 아 이렇게 하면은 합의된거 간다 됐어 합이 됐어 이사람 당사자람 나 뒤치겠는데 야 뭐야 저거 뭐야 어어 어어 아아아아 자앗 자앗 컷 아아 팔이 없어 당사자랑 합이했는데 못하는 애랑 합이하자 아 뒤통수 후리고싶다 이거 다시 정지하냐 쫓아다니는 애들 그치 억지로 지금 계속 돌려가지고 강제로 지금 당사자랑 합이가 안됐습니다 아 몰라요 쫓아오지 마세요 허허허 나랑 합이 안됐어 저리 안꺼져 내가 명점 자판기야 못하는 애가 있을거 같은데 당사자랑 합이 안됐어 찌르기만 해 놈의 노야 흐허허허허 합이 안해 아하핳 나이씨 그냥 놀 그만둘려 야 아하핳 네놈이나 돼 야 너희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랑 상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 싸우네 피없으면 내가 유리하겠지 뭐야 압박에 죽였어 오케이 간다 너냐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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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뭘이렇게 세 간나비씨야 또 팀이라니까 뭐 게임마다 다 있어 이씨 어 저거 뭘이렇게 세 그리고 저거 어 다른거 다른거 기사 역시 기사지 이게 무슨 일대일모드야 난 또 일대일모드가 따로 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원래 개싸움에서 그냥 당사자끼리 합이해서 하는거야 얘는 누구랑 싸우냐 뭐야 안보이는 애도 있어 아하핳 이 녀석들 일루와 일루와 술먹는놈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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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 나랑 붙을거야 야 이놈 이놈이랑 나랑 붙을거야 하하하하핳 이놈 이놈이랑 나랑 붙게 어 맥주 오케이 맥주가 시작 오케이 시작이다 아니 뭐야 아 지가 시작한줄 알아 아니 저놈이라고 이 미친 맥주 이 녀석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뭐야 서로 개싸움 됐어 오케이 베이크를 봤어요? 아아 발차기 조심해 나도 발차기다 이놈아 upper 으흐흐흐흐흫 victim 드디어 첫 승 가라 야아아아 첫 승이다 K.U.R. 후다아 여기 붕대있다 붕대 붕대 못해 합의 안됐습니다 붕대인가요? 붕대인가요? 초콜릿인가요? 어 합의 안됐어요 피좀 채우고요 차고있어요 차고있어 기다려 임마 이 녀석들아 너희들끼리 싸워 너희들끼리 싸워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한명과 싸우겠다 너희들끼리 일대일 대결하라고 개싸움하라고 그 나가서 싸워 그 다음에 나랑 싸운다 잔챙이들이랑 상대 안해 바로 흩어져서 일사불란하게 혼란하게 일대일하는거 봐 절로가 임마 절로가 나도 맞는다고 오케이 너가 이겼냐 저쪽 이긴사람이야 상대하면 되겠군 패자는 죽어야지 맞아 빠아잇 뭐야 끝났냐? 끝났네 아하하하 주먹질 끝나면 주먹질이네 아아아아 리얼 разм 진짜 엉근 gleichoms 다 배웠기 떄문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쌍 그래 한번 갑시다 바로 시작하겠군 샤아 찌르기 위조승 발차기에 찌르고 비두르기 꼬리그 꺄아아아아아아아 차승 우두라 어 아니야 준비 안됐어 뭉대질 좀 하고 어 준비 안됐어 합의 안됐어 아 무서워 밀끼리 먼저 싸워 나 이제 해볼까 나와봐 나와보라고 이녀석 이녀석으로 설득했다 KY 훈아 훈아로 하겠어 훈아 빼고 다 나와 내 상대는 내가 더 간다 페이크 아 후랴 흐흐흐흐흐흐 맥해주시고 질기 공격 맥해주시고 찌 기 으흐앗아 아..탈낫다 강한 공격밖에 없어 훗 역전 아아구아 resulted 깜짝거리로 깜짝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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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불씨 인사하고있는데 이거 비워란녀석 아 발로 죽었어 팔짝이로 아 아 아 어 발로 죽었어 흐흐흐흐 아 지네끼리 싸우네 얘랑 싸우자고 너랑 어 좋아 몰아붙여 몰아따아 으아아아 갓 흐흐흐흐흐 뭐하는거야 지야 구국치료야? 약간 약협의 활쟁이인데 아앗 발차고 톡 이즈 강한 공격 발차고 어 2 뭐야 죽었네 방패맨 몸배워 덤벼 뭐야 미쳤어? 방패로 싸우겠다고? 흐흐흐흐흐 아 뭐야 방패 아 아 아 아픈데 방패 방패 어깨 갓 마무리도 선 넘네 잠깐 겨드랑이 겨드랑이 치료좀 하고 캡틴 아메리카 최대체력도 줄었네 왜그래 대머리를 써놔 이사람 이사람을 시작할게 여가 Prozent 이오 엘투 애 갈로차고 샛 provoke 캡 이연서 컷 그래 공자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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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연속 컷! 모닝스타 한방컷인가? 으하하하하하 야 뭐야! 방패 던져버리네 야 저거 뭔 기술이야 저거! 시세한놈 아 방밀? 방패 던질수도 있어? 저거 먹는건 뭐야 나 왜 먹는거 없어? 덤벼 그만 먹어 이거 미쳐가지고 방팽인가 저거? 먹으면서 싸워? 아 놀러왔어 뭐야 치한거 같은데 너무 뒤로 넘어갈라 그러는데 치권인가? 치권같은데 아 뭐야 치권 미쳐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아 좋았다 술을 먹어 나는 1대1 모드라고 해서 뭐 다른걸 생긴 줄 알았네 재밌었습니다 아직 정식이 안나와서 이거 6월 8일인가 나올거야 아마 6월 8일 준팔 준팔일 때 나와요 재밌었고요 또 하나둘 놈놈 cia ół